어디야 집이야 택시야 집을 거의 다 와가니 미안해 그냥 다 들어가 내 직업 거기 두고 왔어 이제 나 아니야 말해봐 이제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이 잘 안돼 떠올려 봐도 이 부분을 부비고 하나라도 손을 맞춰 보자 생각대로 되지 않아 그게 나한테 뒤돌려 보려고 서로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같을 거라겠어